Q.ropricesso Q.하디 새로운 위엄 Q.하디 성실한 배짱이 Q.มา Nada Q.내ой Q.내이라 성실한 배짱이 셀카 포즈 셀카 포즈 자기 점에서 해야 하는 일은? 저는 스포츠 게임을 한 판을 합니다 R&B 버전이요? 타이틀 버전이요? 있잖아 저슈 감사합니다 타이밍 버전이라면 오늘 수료로 가장 돌아가고 싶어요? 저는 17살이요 가장 자주 하는 세 마디의 말은? 이제 뭔가 진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장 싶은 초능력은? 초능력 아 초능력?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해하지 않을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가장 싫어하는 세 마디의 음식은?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알레르기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어서 다 잘 먹습니다 나이가 큰 장면 캐릭 privileges 그렇다면 oğlum